가정 안녕한 번쯤은 날 들어봤겠지 너의 사랑이 이미 어릴 때 모두 겪었다 생각하겠지 attention boys 나는 좀 다를걸 다른 애들을 다 밀어내고 자리를 잡지 맘속 깊은 곳에 아주 은밀하게 네 맘 벽을 뚫고 자라난다 특별한 겸 랍펌펌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새로운 겸 랍펌펌 아얀 머리가 아플까 너는 머리 아플까 잠도 오지 않을까 잠도 오지 않을까 넌 쉽게 널 잊지 못할까 나를 잊지 못하고 널 잊지 못하고 진짜로 첫사람 랍펌펌펌 진짜 네 첫사람 특별한 경험 랍펌펌펌 짜릿한 첫사람 새로운 경험 랍펌펌 진짜 네 첫사람 특별한 경험 랍펌펌 짜릿한 첫사람 새로운 경험 랍펌펌펌